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미국 해양재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8월 8일과 10일 사이에 오후 태풍 마리아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살펴보면 8월 10일 토요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오후 태풍 마리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도쿄 남쪽 약 1000km에 위치해 있으며 태풍이 발생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해양재기청 GFS의 예측을 보면 8월 8일 목요일에 역시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오후 태풍 마리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슈퍼컴퓨터의 예측 모두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의 해수온도는 약 29도에서 30도로 태풍 발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한 후 한반도로 서편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후난성 등 양지강 유역에 연일 폭우가 쏟아져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소멸한 3호 태풍 개미는 중국과 북한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필리핀과 대만을 흡순 후 중국 복권성에 상륙하여 열대 저압보로 약관한 후 소멸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남겼습니다. 이 수증기는 서풍에 실려 이동하면서 비구름대를 형성하여 중국 동북삼성 선양 등의 지역과 북한에 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이 국경으로 둔 압록강이 60년 만에 최대 폭우로 범람했습니다. 불행한 소식은 북한이 8월 1일 목요일부터 8월 10일 토요일까지 10일간 계속해서 폭우가 예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8월 3일 토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9일간 많은 비가 북한에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오늘부터 8월 10일까지의 폭우에 대비하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5호 태풍 마리아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하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